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다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 그 대적들은 진리를 변질시키고 진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다른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었는데 그렇다면 말씀의 정로로 바르게 걸어가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원했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보시고 이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로 되지 않았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앞으로 일생토록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인 줄 알고 따르라 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인 줄 알고 따르라 자 본문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사건건 예수님 하시는 일에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다수의 동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58절인데요 우리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석유가는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기서 머리둘 곳은 쉴 곳 또는 안식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 여우들 저 여우들도 밤이 되면 들어가서 쉴 곳이 있다 자기 거처가 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 저 작은 새들조차 자기가 들어가서 쉴 곳이 있고 안식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은 아무 쉴 곳도 거쳐도 안식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어디에도 본인이 머물 수 있는 거처 하나 마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시고 잠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둘 곳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아무런 거쳐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감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다른 걱정할 것 없겠지 육신적으로 복락을 누리며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이런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아마 이 사람 마음이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과연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관의 복이 있습니다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복만을 바라보고 내 육신이 잘 되고 잠시 이 땅에서 호의, 호식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일찍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 보금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떡 먹은 거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될 때 예수님을 비로소 온전히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의 생각 육신적인 나의 욕심 예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누가 보금 9장 23절 2구절 자세히 보시면 그냥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 십자가 그랬습니다 제 십자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져야만 되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오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29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믿음의 길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모대우서 3장 12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잘 아시겠지만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너무나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자 한다면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가져야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인 줄 알고 따르라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시작을 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일생토록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인 줄 믿고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짐이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데 그 많은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그런 중심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행복한 것 같을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갈등 생기게 되면 극복할 만한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앞으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따르라입니다 죽은 자들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따르라 자 본문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사까지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죽은 자들이 뭐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는 영이 죽은 자들 뒤에는 육신이 죽은 자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시면 장사 잘 지내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자체를 부정하시고 그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그 잔치는 나라에서 가장 큰 잔치고 가장 큰 기쁨의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초청하는 종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밭일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자기 갈 길로만 가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고 종들을 모욕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다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잔치 하늘에 복된 잔치 준비되어서 다 오라고 하시는데 다 자기 갈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청하는 종들 보금의 일꾼들 그들을 모욕하기까지 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어떠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고3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서 지금 당장 예배에 다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1조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만 사업을 좀 더 일으킨 다음에 그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고 혹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지금 이 순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로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생명길로 걸어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요? 생명길로 걸어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일 사망에 속한 일 때문에 생명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장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일 사망에 속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육신에 속한 일 사망에 속한 일은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 얼마든지 많이 있다 불우심을 받은 너는 생명 없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지배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생명길로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본문 6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세 번째 사람도 비슷하지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도 이 사람은 아버지 모시다가 장사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는 두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도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2절인데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쟁기는 밭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쟁기를 소나 말에 연결해서 그 짐승이 끌고 나아가면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쟁기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밭이 일구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쟁기를 잘 붙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 한눈을 판다든지 아니면 뒤를 돌아본다든지 그러면 나는 길이 이내 비뚤어지고 마는 것이고 밭일이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쟁기 잡고 나아가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쟁기 잡은 자가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앞만 봐야 된다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가 이리저리 한눈을 팔고 아니면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는 다 되었다 쟁기 잡은 그 손을 놓아도 좋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셔서 부탁을 했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쟁기를 잡은 채 뒤돌아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한기상 19장 19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아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도 엘리아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엘리사도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엘리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본문에 이 사람이 엘리사와 같이 작별 인사만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으셨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온통 가족에게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잊지 못하고 가족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가족들을 지나치게 염려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써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가족을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고 가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런 심령 상태를 꿰뚫어보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치 아니아니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 말하나 마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마음이 다 빼앗기고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 그로 인해 예수님 따라가는 일 내가 믿는 일 하는 거 제대로 힘써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영향받는 거 그런 것이 다 우상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우상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그러하듯이 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주님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훈육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 자신이 예수님 따라가는 일 그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안 되고 자녀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힘써 따라갈 때 나의 믿음이 잘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뒤돌아보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죄악, 정력, 쾌락 그런 것들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 몸과 마음을 돌이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째 2구절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뒤돌아보는 거 말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다가 크게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세 아내입니다 로세 아내 소돔성이 다 불타서 무너지는 그 와중에 천사의 구출을 받아 나왔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아마 두고 온 재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그 로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 그런 것들 바라보다가 더 크고 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상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쾌락, 정욕, 온갖 죄악들 흘끗흘끗 바라보면 내가 하는 밭일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등 뒤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때상 우리의 표때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셨던 말씀이었는데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인 줄 알고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의 길 바른 믿음의 길 고난 없는 바른 믿음의 길 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따르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생명 없는 다른 일 육신에 속하고 사망에 속하고 그런 일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먼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지 견눈질하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토록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게 하시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르는 자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